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면도 꿈은 자신의 외모를 정돈하거나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도는 물리적으로는 털을 깎아내는 행위이지만, 꿈속에서 면도는 감정적 혹은 정신적인 면에서 자신을 정리하고 싶어하는 욕구, 깨끗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면도는 일상에서 외모를 가꾸고 정돈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꿈속에서 면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이유는 현실 속의 상황이나 감정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면도 꿈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면도는 얼굴에 털을 제거해 깔끔한 모습을 만드는 행위로 외적으로 자신을 더욱 단정하게 보이려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면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다듬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면도는 필요 없는 털을 제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 없는 감정, 관계, 혹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면도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도 꿈은 새로움과 변화를 갈망하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특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면도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음가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면도 꿈은 꿈속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면도를 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면도하는지, 누군가가 면도를 해주는지, 면도가 잘 되는지, 혹은 상처가 나는지에 따라 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면도를 깔끔하게 하는 꿈은 정돈된 생활을 의미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다듬고 정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반영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마음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면도를 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면도가 잘 되지 않는 꿈은 불안감과 자기의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좌절감, 혹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잘 해내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할 때 오히려 스스로를 다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면도해주는 꿈은 타인에 대한 의존과 신뢰,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면도를 해주는 꿈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더 정리되고 깔끔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면도칼이나 면도기의 상태가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준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면도 도구가 날카롭고 잘 다듬어져 있다면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반대로 도구가 낡고 날카롭지 않다면 현재의 상태에 불만족스럽거나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이 면도하는 꿈을 꾸다. 한 회사원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면도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면도를 매우 깔끔하게 해냈고 발표 당일에도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발표 준비를 잘 마쳤으며 내면 깊숙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례 2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면도를 하다가 상처가 나는 꿈을 꾸다. 결혼을 앞둔 한 신부는 면도를 하다가 상처가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결혼 준비에 대한 불안감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녀는 결혼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의 자신의 불안감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3 다른 사람이 면도해주는 꿈을 꾼 대학생 대학생인 한 사람은 친구가 자신을 면도해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이 현재 친구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대학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며 위안을 얻고 있었고 이 꿈은 그에게 친구의 중요성과 그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례 4 오래된 면도기를 사용하는 꿈을 꾼 직장인 직장인인 한 사람은 낡고 오래된 면도기를 사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현재 직장에서의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만족스럽고 변화를 원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직장에서의 반복되는 일상과 열정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을 통해 자신의 변화 욕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면도칼로 면도하다 베이는 꿈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나에게 다소 불리하게 변화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나의 실수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타인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한 처신을 해줄 필요가 있다. 남편이 면도기로 얼굴 털이나 턱수염을 깎는 것을 보는 꿈 애정운이 크게 향상되어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지게 된다는 길몽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수염을 면도해주는 꿈 타인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기꺼이 도움을 주어 덕을 쌓게 될 징조입니다. 선행을 베풀면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복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법이죠. 머리를 깎거나 면도를 한 꿈 속 시원한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을 해도 만족스럽다. 머리를 깎고 면도를 하는 꿈 속 시원한 일이 생기거나 무슨 일을 해도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면도기가 녹슬어 면도가 잘 안되는 꿈 하려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잠시 고생하게 될 징조입니다. 하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텨내고 꾸준히 노력해간다면 언젠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면도기에 새 면도 나를 갈아 끼우는 꿈 경쟁에서 나의 라이벌을 물리치고 당당히 자리품을 챙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 선의의 경쟁은 모두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면도를 하다가 면도기가 부러지는 꿈 나를 도와주던 귀인이 떠나가거나 경제적으로 약간의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한 게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면도를 하려고 면도기를 사는 꿈 전직, 이사 등 나의 신상과 관련해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암식 꿈 새로운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잘 적응해낸다면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을 한다. 면도를 했는데도 털이나 수염이 제대로 깎이지 않아 지저분한 꿈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독불장군이 되지 말고 타인의 의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중요 면도칼이나 면도기로 깔끔하게 면도하는 꿈 나의 운세 방향이 길어지며 추진 중인 일이나 계획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암시 면도하다 배워서 피나는 꿈 개인관계가 다소 하락하여 친근했던 사람과 잠시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큰일이 아니라면 쿨하게 넘어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다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용실에서 미용사에게 면도 받는 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귀인을 만나게 된다는 길몽입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비누 거품을 칠하며 면도하는 꿈 어려운 난관과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목표를 달성하거나 통쾌하고 즐거운 상황 내지 기회를 맞게 된다. 이발소에서 이발사가 해주는 면도 꿈 현재 추진 중인 일이나 사업이 귀인이나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된다는 길몽입니다. 타인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는 말고 더욱 노력하여 나의 능력을 갈고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발이나 면도를 하는 꿈 만족스럽고 속 시원한 일을 체험한다. 머리를 아끼는 사람이면 오히려 불쾌한 체험을 한다. 자신의 수염이 뽑히거나 면도하는 꿈 금전적 손실이나 돈 때문에 근심이 생김 금전적 손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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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은